거래소가 자기 코인을 붐업 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공평한 게임이다. 브루마블 게임을 할 때 은행장에 게임을 참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비슷하죠. 관계자를 모셔서 이 인터뷰를 했어도 도지코인을 왜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시죠? 저희도 잘 모르겠다. 그럼 죽일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도지코인 유명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하겠죠. 평범한 경제뉴스의 이면을 자세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삼프로TV의 17번째 야심작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프로TV의 이프로고요. 함께 진행을 맡은 삼프로TV의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안 기자가 긴장을 합니까? 어떻게 소개할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브리핑을 맡아주실 분 머니투데이의 조준영 기자님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를 한번 파먹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잇단 상장 폐지 코인들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멀쩡한 코인을 학살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코인 투자자들의 이야기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상장 폐지들을 시키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업비트 때문에 처음에는 좀 논란이 됐는데요. 업비트에서 지금까지 뭐 종종 유의종목도 지정을 하고 뭐 상장 폐지도 했는데 가장 많이 25개 종목을 유의종목을 지정을 했고 갑자기 5개를 갑자기 7일 뒤에 없애겠다. 원화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왜? 특히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들어가서 더 논란이 됐거든요. 약간 전망성이 좋다 그래서 막 투자 붐이 잃었던 코인인데 갑자기 없애겠다 이러니까 다 나리는가 그런 회사야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편의점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그 학살 리스트에 들어가는 바람에 더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었던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상장 폐지?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는 네 물론 워낙 마켓에선 없앤거다. 우리 뭐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상장 폐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상장 폐지는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장외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하는 건 너희들한테 알아서 뭐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거래 안됩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화 마켓에서는 거래가 안되는데 원화 마켓 말고 그럼 다른 마켓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하는 통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나눠지는데요. 네. 원화 마켓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원으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거래하고 BTC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비트로 뭐 0. 몇 비트로 뭐 어떤 걸 산다 다른 암화폐 산다 이런 법정 통화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러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코인으로 사는 코인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인데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가장 대표주니까 주식 시장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 두 개를 주고 엔시소프트 주식 하나를 사든가 그렇죠. 한 1.5개를 사든가 그렇죠. 그런 시장이 또 있는 거죠. LG전자를 사려면 삼성전자 주식 1.7개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복잡은 한데 그런 시장은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페이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마켓은 없어야 했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장 페이지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 거래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장 페이지에 준하는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업비트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래소가 있긴 있는데 원래 있죠. 시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페이코인을 누르면 원화 마켓에서 거래하시겠습니까? BTC 마켓 비트코인은 거래하겠습니까? 있는데 대부분은 다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해왔던 거죠. 거기가 거래가 치열하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동반 하락이 됐거든요. 그 봉지가 난 이후에 원화 마켓에서도 내려오고 당연히 비트코인 마켓에서도 내려왔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거래량은 너무 형편없어서 대부분 다 원화로 쓰죠. 원화는 안정적이니까요. 결제는 통화 자체가 안정적인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도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 때도 리스크가 있고 팔 때도 리스크가 있는 우리가 환 리스크 생각하는 것처럼 네. 리트코인으로 뭔가 거래를 할 때 그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으니까 원화 시장이 제일 크죠. 원화 시장에서는 퇴출시키기로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상장 폐지는 아니다. 그래서 원화 마켓 뭐 페어 제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거래소에서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업비트에서 만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이나 이런 다른 거래소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원화 마켓에서도 네. 그러니까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의 원화 마켓 페이코인 원화 마켓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거기서는 또 원화 마켓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랑 거래소 안에서만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업비트에서 거래하던 분들은 어? 여기서 거래를 안 한다고 하네. 그럼 내가 이걸 업비트에서 이 코인을 빼서 코인원 거래소에 계좌를 트고 그렇죠. 그쪽으로 이 더 이상 여기서 거래가 안 되는 코인을 넘겨주고 네. 거기 가면 거래가 되니 거기서 팔고 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자의 지갑이 따로 있는데 코인 지갑이 개인 지갑이 그 지갑을 업비트에서 있는 페이코인 개인 지갑이 있다면 이제 코인원에 있는 개인 지갑으로 계좌를 터서 이동을 하는 거죠. 내 코인을 갖고 있는 보유 개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업비트라는 존재 자체가 워낙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정도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어떤 원화 마켓 페어 금지라는 조치 자체가 시장 전체에서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악재로 작용해서 네. 엄청 크죠. 업비트에서 떨어지고 업비트에서 떨어지면 코인원에서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렇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어제도 안 그래도 조 기자랑 잠깐 통화했는데 이거 현금으로 만약 인출 안 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이미 주홍 글씨가 딱 새겨졌는데 이 업비트라는 큰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 페이지가 된 결정이 당은 건데 다른 데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는 얘기는 그게 참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장 페이지 됐는데 예를 들면 일본 시장에서는 거래가 돼.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내리겠어요? 일본 가서 거래하면 불편하긴 하니까 내리긴 하겠으나 많이 떨어지면 누가 죽겠죠. 이 가치 있는 걸 왜 이렇게 싼 값에 버려?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바닥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네요. 만약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원화 마켓을 페어 제거한다.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이렇게 영향이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일본 가서 팔아도 되고 미국 가서 팔아도 되고.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되려나. 그런데 흔히 저희들 김치코인이든 찹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거나. 알트코인이라는 게 좋은 거죠. 알트코인들. 또는 뭐 업비트에만 있거나 이런 데는 사실 업비트와 거래 끊으면 사실 휴지조각? 동전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더 영향이 큰 거고요. 그런데 거래소들은 왜 갑자기 상장 페이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저도 이제 기사를 계속 쓰는 게 기준이 뭐냐. 기준에 대한 계속 이제. 기준도 궁금하고. 네. 이유도 궁금하고. 그렇죠. 이유가 이해된다면 그럼 기준이 뭐냐. 왜 누구는 스태츠를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냐. 맞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두 가지가. 저희도 왜 했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를 거래소 쪽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취재를 해봐도 분명한 설명은 나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뭐 자기들의 기준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팀 역량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되게 모호한 단어들로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상장 페이지 해야 된다. 뭐 유의정보 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특금법이라고 해서 9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이제 그 거래소를 거래소 또 ims라는 뭐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받은 등등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은 애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을 때 이제 신고가 되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합격도장 찍어준 거래소만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원화 시장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준들에서 특히 뭐 불량코인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다크코인은 이미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이나 거래량만 이렇게 막 펌핑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가격은 그냥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뻥튀기가 되거나 또는 뭐 등등의 이유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유가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사실 좀 애매한데 그래서 거래소에서 왜 없애냐 했을 때는 뭐 특수관계자와의 어떤 관계? 뭐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이라거나 음. 또는 뭐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서는 취급하면 안 된다. 거래소 내부자가 코인의 발행 주체인 그 코인은 일단 내부거래니까 이거는 상장페이지 하도록 하고. 네. 아 그게 확인된 게 있어요. 확인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이번에 퇴출된 것 중에 이것 좀 우리가 봐도 의심스럽다. 이런 게 있습니까? 어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업비트가 이번에 다섯 개 아까 말씀드린. 네.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 업비트 관계자나 업비트 회사가 만든 코인이다? 이번에 뭐 마로. 아까 말씀드린 뭐 페이코인. 또 퀴즈톡, 옵저버, 그 다음에 솔브케어라고 한 다섯 개 정도가 이번에 이제 원화 마켓에서 페어 금지가 됐는데 얘네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의 운영사가 이제 두나무거든요. 두나무라는 곳에 관계기업 중에 두나무의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 마로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기사들도 나왔는데 뭐 마로 코인을 이 두나무의 파트너스가 한 3천만 개 정도 보유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어 관계 되네. 어 너 왜 이런 것들 왜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특금법상 이제 금융위 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그거는 그냥 추측인 거죠 사실. 법규에 특수 관계에 있는 자기가 만든 코인은 남의 거래소에 상장시키면 신겼지 자기 거래소에는 시키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이유는 뭐예요? 굳이 왜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자전거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통해 가지고 막 거래량을 폭증시켜가지고 이제 가격이 뻥튀기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업비트에서 거래된 어떤 코인이. 그러니까 자전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지만 알고 보면 서로 한통속임. 그 거래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내리든 올리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래소에 관계자가 상장시킨 코인이건 그렇지 않은 코인이건 뭐든지 가능하지. 굳이 거래소와 연결거리가 있으면 자전이 더 쉬운가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상장된 것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은 자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업비트든 빚섬이든 빚섬의 어떤 임직원이나 직원들은 자기 거기서 거래하지 못하게. 말아라. 이제 막은. 두 가지가 이제 법력과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얼핏 들으면 뭐 이유가 있으니까 금지하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면 증권거래소 직원은 주식투자하지 마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거래소 직원이라고 주식투자를 굳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시행령 발표된 걸 기사를 봤는데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거래소와 관련된 사람들이 상장된 것만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거래소는 무조건 너희는 코인 거래를 하지만 너희 거래소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업비트 직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업비트 직원이면 야 우리 업비트 내에서는 코인은 거래하면 안 돼. 이건지 아니면 내가 관련된 발행된 코인과 관련돼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를 봐도. 특수 관계자의 정의들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디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입법 예고 상황이다 보니까 의견 수렴 중이고요. 예를 들면 아예 못하게 한다. 예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2019년에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자전거래가 코인 자전거래가 얼마나 심하냐. 이걸 조사해 봤더니 가상화폐 거래소 80일 곳 중에 70일 곳이 자전거래가 있었더라.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나쁘게 몰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래가 아주 팽배했다. 자기들끼리. 그건 제가 조금 아는 게 있는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유일할 것 같아서. 제가 추측한 데는 좋다. 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지? 거래소라는 게 이른바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를 하려면 사실은 돈과 주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돈과 진짜 주식이. 진짜 돈으로 사고 또 누가 팔고 해야지 서로 자전거래가 되잖아요. 자전거래라는 건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래를 의미하거든요. 돈과 주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래소 직원들은 자전거래하지 마라. 내지는 증권사 직원들은 자전거래하지 마라는 규정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실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런데 코인 거래소에서는 내가 거래소 사장이거나 거래소 임직원인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가격을 올리려면 서로 자전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돈과 코인을 내가 숫자로 그냥 찍어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50억 원 이렇게 계좌에 넣고 50억 원이 생겼네? 있으니까 이 코인을 사야지 라고 하면 사진다는 거예요. 이 거래소 안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허수 주문으로 인한 고소 사례들이 있는 거죠. 거래소라고 하는 건 실제 코인과 실제 돈은 별도로 따로 보관해 놓고 우리 카지노에 들어가면 돈을 바꿔서 돈을 칩으로 바꾸고 칩 가지고 거래한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갈 때 그 칩을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카지노 직원이야. 김대리 저 침대에서 있는 칩 2천 개를 갖고 오면 할 수 있잖아 이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거래소에서는. 그러니 거래소 직원들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 돈과 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면 뭐 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돈과 코인을 갖고 하는지 너희가 그냥 만든 숫자를 가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처음에 거래소가 생길 때 생길 때 거래소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래소도 있고 안 하는 거래소도 있는데 거래소예요. 자 와서 거래하세요 라고 하면 거래 안 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있어야 거래를 하지. 거래가 활발해야 거래를 하지. 시장 조성자.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활발하려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최초에 활발한 거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활발하기만 하면 누구도 와서 하니까 처음에 누가 와서 바람 좀 잡아주고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래소들은 서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자전거래를 해요. 자 이제 활발하죠. 자 오세요. 이거 하려고. 이 사고팔고 사고팔고의 자전거래를 진짜 돈으로 할까요. 아니면 가짜돈으로 할까요. 거래소 마음이에요. 돈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김대리 저 칩 200개만 가져와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김대리 여기 200만원 있으니까 칩 200개만 갖고 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거래소 임직원이나 거래소 자체 코인은 훨씬 더 거래소가 자기 코인을 둠업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불공평한 게임이다. 브루마블 게임을 할 때 은행장에 게임을 참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비슷하죠. 감동받은 표정. 반대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시행령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러면 아무것도 먹고 못산다. 그런 얘기들을 당국이 계속 전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도 간담회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시행령 개정안 관련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거는 지금 취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또 좀 반영된 업계의 의견들을 반영한 안이 좀 더 수정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관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은 여쭙다가 다 못 들었는데 왜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하는 거냐 왜 상장 폐지를 하면 거래소들이 뭐가 좋길래 상장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먹으면서 간단한 거는 사업자 신고를 했을 때 이제 통과할 수 있다. 얘네들만 없으면 이 코인들만 없으면 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떨어질까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뭐 아까 말했던 특수 관계자가 지분이 좀 얽혀 있으면 믿는 코인은 그렇게 빼는 거고 혹시 모르니.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이란 껀덕지가 있으면 우선 퇴출을 시키고 음 라는 판단들이 강하다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래소 관계자들과 관계없는 코인들은 퇴출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해석한 건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뭐 거래소 관계자들하고 또 이거 왜 이렇게 유의정보 지정되고 뭐 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얘기들은 해요. 표면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다. 분명히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네트워크를 더 형성해서 더 활발하게 이제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건데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사업의 확장성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진 이런 것도 뭐 유의종목 지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거래량 없으면 퇴출시킨다. 뭐 적거나 네. 그런 것들 그러면 아니면 또 프로젝트들이 최초에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할 거라거나 아니면은 뭐 우린 나는 원래 해운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장 기업이라 생각하면은 해운업 판단인데 갑자기 화장품 판매업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왜 갑자기 바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네들의 프로젝트 재단들을 좀 믿지 못할 때 또는 뭐 최근에 이제 잘 하고 있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두절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딱 우리는 우리 특근법 신고할 때 좀 건덕지 있을까 봐 두려워서 합니다라고는 절대 말을 안 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들이 분명 클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이해 사실 이번 건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사도 보면 기준이 뭔가 엉성하다 무슨 고객 반응이 안 좋은 경우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기준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왜 퇴출됐는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업비트에 들어와서 봤더니 모든 퇴출 종목과 유의 종목은 이유가 똑같이 써놨어요 25개가 똑같아 다하 내부 규정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 최소한 기준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출시켰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요? 저는 하여튼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던데 기준이 이 기준이 합리적이지 아니냐는 뭐 거래소의 입장과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서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폐지시켰습니다 그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저도 그것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증권부를 출입하고 있는데 증권부에서는 이제 상장폐지가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상장폐지 뭐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크게 되고 막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얘가 어떤 이유에 있길래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고 뭐 횡령이 뭐 일어났고 아니면 뭐 영업이 갑자기 매출이 뭐 자본 잠식이 일어났고 이런 식의 어떤 추정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들 그냥 그렇다면 그렇구나 인 영역이고 저도 이 공시를 하거나 또 이런 기준들을 발표하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하고 이래서 지적하는 기사를 쓰긴 했지만 또 찾아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회성 어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아 의무가 없다 의무도 없을 뿐더러 뭐 당국에서도 하는 말이 상장이나 상장폐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재까지 알아서 할 수 있다 알아서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래소가 알아서 상장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거래소에 거래소에 뭐 상장시켰다가 빼도 그만이고 계속 해도 그만이고 마치 음식점이 메뉴를 내가 된장찌개를 하든 순두부찌개를 다시 시작을 하든 내일부터 안 하든 아니 된장찌개 맛있었는데 왜 빼냐 그런 내 맘이다 그런거에요? 물론 거래소는 억울하죠 자기들도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상장을 했고 나름의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슨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주식시장에서 보는 눈높이랑 같이 맞춰보면은 현저하게 떨어지는게 사실이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발표하는 시간도 처음에 누구야 업비트가 발표했을 때는 금요일날 오후 5시 반 코인빗은 밤 10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퇴출을 아니 물론 그때 조기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게 24시간 코인이라는게 거래가 되니까 밤 10시면 어떻고 새벽 1시면 어떠냐 뭐 그럴 수는 있으나 라고 거래소는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거죠 할 수는 있으나 아니 그래도 발표를 할거면 좀 사람들이 멀쩡한 시간에 해야지 무슨 올빼미도 아니고 밤 5시 반 5시 반 밤 10시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네들이 뭔가 이걸 좀 많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이런 어디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그 어떤 거래소는 합격이고 어떤 거래소는 불합격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잖아요 정부가 지금 그래서 하여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 고객들 실명 계좌를 발급 받아야 된다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은행들한테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줄까요 그러면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다 관리할 수 있으면 발급해줘 그러니까 은행들은 못하고 도대체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갖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계속 이런 겉도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렇게 계속 겉돌다 보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니까 은행연합회가 총대를 맺는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겠죠 함부로 혼자 총대를 매는 조직은 아니니까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상장과 관련해서 거래소는 은행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려면 이런 이런 규정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은행들한테 보내주고 은행들은 그걸 각 거래소들한테 보내줘서 한번 맞춰봐라 하는 거 중에서 그 조건 중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좀 부실하거나 이상하면 안 돼 그런데 뭐 이런 류의 조건이 있나봐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코인은 부실하고 어떤 코인은 안 부실한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딘가에서 좀 제3의 기관에서 몇 점짜리 코인인지 좀 도장을 받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어딨어 있긴 있대요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워낙 손님이 없다가 요즘에 손님이 몰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비슷합니까? 코인 가치 평가라고 해가지고 얘가 정말 AML이라고 하는데 자금 세탁 관련해서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이 민간 기관인데 있기는 한데요 누가 공신력을 부여할 것이고 그 결과를 사실 이 역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평가를 왜 자꾸 민간이 민간을 평가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자 심사에 어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은행들도 불만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면책 조항을 논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은행들이 알겠다 하겠다 하는데 고의나 우리 과실에 의한 게 아니면 우리 처벌은 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면책 계획 기준에 대한 논의한다고 기사는 나오는데 그만큼 은행들도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이루게 실명 계좌 인증을 계좌를 발급하기 이런 이런 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혹시나 나중에 우리한테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리스크를 지금 은행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스크라면 당국한테 혼나는 거? 그렇겠죠 뭐 제재를 받는다거나 나중에 혹시 내가 실명 계좌 튼 이 거래소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걸 왜 너네가 확인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은행한테 혹시나 불똥이 튈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걸 좀 해소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지만 당국에서 아직은 좀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거 같아요 은행이 이걸 해주면 예를 들면 실명 계좌를 연동을 해주잖아요 지금 받은 데는 내 곳이고 안 받은 애들이 많은데 은행들이 해주면 은행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은행이 예를 들면 케이뱅크 같은 데는 업비트랑 손을 잡아서 계좌 수는 확 늘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무슨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계좌도 요즘 잘 안 만들어주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계좌 많아 더 이상 계좌 늘면 귀찮기만 귀찮아 이런 분위기인데 신한은행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거래소를 잡아서 하면 본인한테 은행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은행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건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코인의 성장성도 있을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랑 같이 제휴를 하면서 고객 수득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만큼 당연히 수익도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이것과 이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언제 또 오르고 또 얼마나 더 거래량이 늘지 모르니 그 기대하는 수익과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조적인 수익은 은행이 계좌 한 개당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받겠죠 당연히? 뭔가 돈 스스로는 받긴 받겠죠 받기는 받겠죠 그런 게 없었던 질문으로 하고 그거는 너무 작고 리스크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제가 듣기로는 현재는 4대 거래소인데 3개 은행이 제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4대 거래소는 어디 어디에요? 실명 계좌를 현재 발급받은 이미 발급받은 곳을 말하는데 업비트가 가장 크고요 업비트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빗썸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통 줄 세우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코인원, 코빗 이 4개가 유일하게 지금 실명 계좌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업비트가 계좌 갱신을 하는 거죠 제휴 갱신을 하고 다음 달에 3개가 나머지 갱신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왜 4개여야만 하냐 5개 6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5위라고 흔히 말하는 고팍스라던가 다른 거래소도 워낙 많아요 다 5위라고 주장한다면서요 거래대금이야 뭐 계속 바뀌니깐요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5위냐 3위냐 어떤 거래소는 뭐 우리가 3위 거래소다 2위 거래소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 그러기도 한데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 진짜로 진짜 기간답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제 뭐 지방은행들이나 여러 은행들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리트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한 좀 어떻게 리스크를 질지 모르고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네 우선 좀 기다려 보자 이번에 하지 말고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 보자 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4개 이상으로 더 추가 확대할 거라는 데는 조금 다들 부정적인 분위기 오히려 4개에서 하나가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오히려 재계약을 못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불확실하다라는 좀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상장 폐지를 앞으로도 그럼 더 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권거래소라면 해당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상장 폐지 요건이라는 게 몇 년 연속 적자 아니면 몇 년 동안 거래량이 얼마 안 돼 뭐 이러면 우리 퇴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코인도 퇴출하면 좋은데 코인은 퇴출할 선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전에 말했던 거래소 관계자 임직원들이 관여한 코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비교적 명확하겠죠 그거 나머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이 좀 유명해서 거래가 많다는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아니더라도 질문을 제가 조금 부연해 보면 예를 들면 앞으로 유의 종목이든 퇴출이든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분위기나 더 나와 그러면 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기준을 밝히지가 않으니까 뭐가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이런 애들은 조금 불안하다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좀 그건 없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자라거나 또 가상자산이 직접 발행한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실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보거나 지배구조를 분석하듯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마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등등등의 코인들이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니 해지됐을 거라는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 내고서 어떤 지배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지분들이 이렇게 오갖고 이런 코인을 이렇게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꼭 그게 꼭 무조건 또 그렇다고 어떻게 또 상패가 된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비트코인 이더듬만 해라 괜히 뭐 더 높은 수익률 추가하려고 알트코인을 들어갔다가 혹시 모르게 쪽박차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가라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많은 데는 그나마 거래량이 많은 순서다 그냥 유명한 순서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거래량으로 치면은 사실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뛰어넘었었거든요 그래요? 그 최근에 워낙 마켓 페어 금지가 나서는 두 배 정도는 났었던 거 그러니까 충격이 큰 거구나 더 그래서 거래량은 엄청나죠 그 잠깐의 단기는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게 뭔가 소송이 붙으면 그 코인 투자자가 소송할 수도 있고 거래소를 상대로 아니면 코인 발행사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왜 퇴출 시켰냐 라고 하면 그냥 거래량이 적어서 라고 하면 글쎄요 그게 납득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준 거래량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 규정이 서지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거래가 많고 적은 게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냐 하는 질문에서도 답이 모호하고 현재는 이제 거래소의 자율적인 판단을 인정한다 네 라는 거 밖에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퇴출 통보 받은 코인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업체들이 그 수긍을 하는 분위기에요? 아 그래 우리는 우리는 퇴출 될 만했다 이런 분위기에요 아니면 아니죠 그런 분위기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위기 근데 연락이 안 된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뭐 얘기도 못 할 거고요 네 이제 뭐 페이코인 하고 있는 뭐 단알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식적으로 입장도 내기도 했거든요 이건 합당하지 않은 처사였고 엄중하게 항의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싸워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21세기 그 G7 플러스 알파에 속하는 나라에서 꽤 많은 국민들이 거래를 하고 관심 있는 이 이게 자산인지 화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니까 정부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롤도 없고 왜 퇴출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한테 물어보면 거래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하고 거래소는 우리도 이러고 싶었겠냐고 하고 이게 뭐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 그 은본적인 일이 뭡니까 이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좀 절실하게 느낀 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이게 나라가 진짜 개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공무원이 잘못했네 공무원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거래소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건 게 우리한테 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물어볼 수 있는 창구라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상장 폐지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도 그리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분들은 다른 뭐 예를 들면 증권사나 운용사 이런 데는 금융위를 찾아가든 금감원을 찾아가든 좀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좀 맞나요 법적으로 아닌가요 이렇게 뭐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영어 쪽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얘네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가 만나기에도 진짜 어렵다 학수 고대 진짜 애원해도 그냥 돌아가시라 난 담당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동안 누가 담당일지도 좀 애매하고 했으니까 한창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7년 때도 이런 주무부처가 어디여야 되는지 어디가 관리할 건지 이게 좀 최근에 정해졌잖아요 금융위가 이제 가상자산 관리한다 근데 그전만 해도 그전에도 이미 시장은 있었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부 당국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럼 우리는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사업을 그만두냐 그건 아니니까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 이 상패의 문제는 상패에 집중하기보다는 상장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상장을 했으니 마구잡이로 상패가 되는 거가 된다고 상장할 때도 기준이 없었는데 무슨 상패의 기준 상장할 때도 자율 기준이었는데 상패할 때도 자율 기준이지 라는 거래소에서 관계자가 한 얘기죠 상장페이지 기준이 뭐냐 잠깐 기호를 하자면 잠깐 기호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상장할 때는 기준을 안 물어 주시더니 왜 우리를 상장시킵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무도 안 묻고 그냥 상장 됐나보다 좋다 뭐 그랬더니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도 우리한테도 뭔가 기준을 마련해줬다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인 어떤 변명 같기도 한데요 우리도 계속해서 참고를 마련해달라 했지만 다들 묵묵부답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는 우리에도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도 하는 말은 업건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 업을 전체를 규율하는 법을 국회에도 법안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논의할 때 이 기준을 얘기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 좀 많이 늦었죠 피해자들 피해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상장페이지 되는 바람에 가격이 뭐 열토막돈 하기도 하고 뭐 영이 되기도 하는 그 화폐를 암호화폐를 소유했던 투자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거래소는 어쩔 수 없다 자기 기준이다 그럴 거고 그 정부에서는 별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요입니까 은성수 위원장이 딱 그 말씀 하셨었죠 한때 은성수의 난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위험한 거였는데 이거 뭐 미술품 경매에 뭐 비유를 하시면서 뭐 여기서 이런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보호할 수 없는 현재로선 그 시장에서 나는 손실까지 우리가 책임져줄 순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취재한 거는 그때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서 했을 때 이제 금융위 내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위원장의 발언에 지지하는 분위기였다고 우리 위원장님 옳은 말 하셨다 옳은 말 하셨다 옳은 말 하셨다 사실 근데 그러한 이제 기류가 여전히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가상자산 업계든 국회든 이런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금융위는 좀 소극적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금융위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직은 억건법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좀 어쩔 수 없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속마음은 거래소 다 없애고 싶겠네요 그렇게 3년이 지난 거죠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랬다면서요 서로 이게 어디 소속으로 해야 되느냐 맞는 소속 법무부로 해야 되느냐 금융위로 해야 되느냐 했는데 서로 내가 안 맡을 이유에 대해서 서로 논리를 만드느라고 서로 우린 아닙니다 우린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서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모 부처로부터 용역을 부탁받은 게 암호 자산과 우리 부처는 왜 관계가 없는지 이유을 좀 찾아서 원리적으로 좀 설명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2017년에 한창 가상자가 올라갔다가 콩락했던 그때 국회 속기록들을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가 여전히 이어지거든요 그때도 이제 홍남기 지금은 부총리이신데 국무조정실장이실 때 어떤 속기록들을 보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3년 전에는 복부시였는데 아직 누가 주무부처를 해야 되는지 논의 중이다 저희가 이제 3년째 논의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이제 겨우 정해진 거죠 사실 과기부 해야 되냐 산잔부가 해야 되냐 부처만 정해졌지 방향은 네 이 거래를 마음 같아서는 다 없앴으면 좋겠으나 분위기는 그렇다는 것 같으니까 다 없앨 수는 없으니 최소화하고 싶은 겁니까 그럼? 왜 여쭈냐면 지금 4개는 합격도장은 받아놨는데 유효기관이 다음 달까지니까 다시 불합격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합격도장 못 받은 친구들은 새로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지금 코인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단 날 때까지는 그냥 조금 많이 내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다 팔고 정리하고 있는 게 안전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A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는 불합격입니다 발표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큰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다 불합격입니다 할 수도 있고 누가 하나 총대 매고 다 불합격이면 이 나라에서 코인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대충이라도 분위기를 알아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괜찮나 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지금은 거래소들이 막 상장 폐지를 시키니까 내가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불안하지만 내일 또 상장 폐지 시킬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거래소 자체가 합격 도장을 결국 못 받았으면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이 다 상장 폐지 된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선 거래소가 거래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행히 그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고 그 거래소는 살아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정부의 방침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화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이 어때요? 사실은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화마켓 거기가 제일 커요 거래량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BTC 거래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실명계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들도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래를 해야 하는 하는 거래소가 이제 그 인증을 받는 거고요 집근법상 원화마켓 거래하지 않고 BTC로 이제 거래를 한다면 따로 그 신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실명계좌 받아서 그걸로 워낙 출금이 안 된다는 거지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거래소가 돈이 한 데다 폐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래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 방식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을 중간에 매기로 하든가 달러로 하든가 네 법정 통화로 거래를 못한다 우리나라 원화로는 그렇죠 그건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걸로 수익을 벌었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 길이 그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 폐업수선으로 가지는 게 아니냐 라고 이제 암울하게 전망하는 건데 뭐 일부 거래소들은 이미 해외 거래소로 옮긴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딱 비트코인으로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보다는 당연히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테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가상자상 업건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게 전체 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3개 거래소, 4개 거래소 인증받은 거래소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냐 약간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나오죠 해외에는 다른 거래소들도 있죠 이미 어 외국 거래소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에 나가서 거래하는 건 괜찮죠 네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불합격 도장 받아서 퇴출된 거래소가 오늘부터는 나는 대한민국 거래소 아니다 외국 거래소라고 불러달라 다만 서버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거야 뭐 서버가 어디 있는 게 요새 무슨 상관이냐 즉 거래소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컨트롤 안에서 어떤 법 적용을 받는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즉 예를 들면 어피트가 이번에 탈락됐어요 우리는 그냥 외국 거래에서 할래요 그럼 우리는 금강원하고 이제 상관 안 해요 라고 하면 원화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죽지는 않아요 인허가를 못 받더라도 그런데 이제 결국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사는 곳인데 거래량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원화 마켓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페이코인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이유가 거래량이 형격하게 줄어드는 게 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려면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다른 외국 거래에서 송금하고 그러면 거래를 하면 이제 외국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그렇게까지 번거롭게는 거래 안 할래 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미 원화로 충분히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그 시장이 매력이 있을까 라고 해서 조금 해의적이죠 요즘 듣는 이야기는 한동안은 정부가 4개 이외에는 안 해줄 것 같다가 심지어는 4개조차도 숫자를 거기서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가 요즘엔 거래소들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좀 내라고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니? 무슨 코인이 있니? 돈이 얼마나 있니? 혹시 다른데 계좌 따로 편한 거 아닌지? 벌집 계좌 잘 있니?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거래소 관계자들은 어? 한 연합은 계획 또 해주려나? 그런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절반이 있고 그 거래소 관계자들 중에 일부는 정부가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느 날 일시에 죽일 건데 거래소들을 그리고 나면 그럴 낌새가 보이면 이제 그 거래소 안에 있는 돈 다 가져가는 거래소도 생길 거고 뭔가 질서 있는 사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충분히 뭐 분명히 어느 날 D-Day를 잡고 꼼짝마 출금 금지 코인도 스톱 고객 리스트 저기 있는 거 우리 알아 스톱 무시무시한데 분명히 그런 거 같다 지금 분위기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뭐가 맞을까요? 나름의 연착률일 수도 있죠 그게 그게 가장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느 날 A 거래소가 꽤 유명한 거래소였는데 퇴출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인 몇 개가 상장 폐지 됐는데도 지금 다들 이 패닉인데 그래서 어건법을 논의하는 거에도 초점은 지금 대부분이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고요 사실 뭐 가상자산업을 사실 어건법이라면은 사실 보호도 있지만 그 산업 발전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좀 배부른 소리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나름의 이것도 시장 안정화가 되는 거죠 당국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요 최대한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소로 좀 이동을 해라 라고 이제 그때 은성석 위원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당시에 말이 했던 것도 좀 그런 불확실성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래소 업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거래소가 그럼 깨끗하고 안정적이냐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은 걸로는 1등인 업비트가 유사 코인 많기로 유명한 거래소다 그러니까 최초에 생긴 거래소들은 몇 개 안 되는 코인을 거래하는데 업비트가 후발 주자로 시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맞아요 이 코인 저 코인 잡코인 알트코인을 다 상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이 많으니까 기왕이면 저기 가서 하자 반찬 많은 부패집 가자 하는 걸로 소비자들이 이동해서 큰 건데 그런데 크다는 이유로 그러면 봐줘야 되냐 작은 게 죄냐 거래소가 그렇게 따지면 업비트보다 거래 대금이 적다는 거 말고 우리가 뭐가 잘못인데 라는 거래소들의 항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좀 궁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떠오른 것도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음성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안 건드려도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치솟고 특히 이제 그 시점 코스피 코스닥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아지는 시점 하루에 막 20조가 넘고 막 거래 대금이 30조 막 육박 30조 넘고 이랬을 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거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보면 연쇄 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한 걱정들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비트의 그 출범에서부터 뭔가 이 코인들의 개수가 기하급스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면 상장시켜주고 만들면 상장시켜주고 아니 그 4개 거래소가 올해 들어서만 100개를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좀 상장 개수나 당시 좀 개수를 좀 보니까 2013년 14년에 이제 3대 거래소 3개 거래소 업비트 제외한 아까 거래소 했을 때 이제 업비트가 2017년 말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업비트는 한 100개가 넘게 상장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개시할 때 당시 그럼 너네는 몇 개였냐 나머지 3개 저희야 8개였나요? 10개 12개? 네 이 정도였어요 굉장히 우량 코인? 우량 코인이라 해야 될까요 당시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 이미 인증이 검증된 당시에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많이 하는 코인 그냥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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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많으면 다 장땡입니까? 라고 하시는 건 아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된 되게 12개 한 10개 안팎 이 정도 포인트만 있었는데 갑자기 백 몇 개가 와서 사실은 개시하고 얼마 안 되다가 바로 거래량 1위를 찍었거든요 그럼 업비트가 이 거래량 코인이 많아진 거를 주도한 거래소가 업비트네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3개 거래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거기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머지 3개도? 거기도 지금 따라서 많이 상장했거든요 지금 대충 보면은 업비트가 178개 코인이 상장돼 있는데 아까 보고 왔는데요 빗선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코인원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지금 유일하게 코빗만 한 43개? 좀 100개도 안 되고 되게 적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래량도 적고요 혹시 도지코인이라는 코인도 우리나라 거래소들에 다 상장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다 상장돼 있는 거에요 아 근데 그 도지코인이라는 게 네 백서를 들여다보면 이거 장난이라면서요 백서 자체가? 다른 코인들은 백서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장은 하는데 도지코인은 그조차도 우리 진짜 장난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우리 재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장돼서 아직 상장패지 아니죠? 안됐죠 그러면 그거는 상장을 유지시키는데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라고 자백한 고객 반응이 좋아서 어 근데 그거는 상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퇴출된 다른 거는 오죽 엉망인 거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참 그런 우리 조기자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참 그런 기사 댓글에 다 나와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왜 도지코인은 살아남고 왜 내 코인은 왜 죽어야 되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장난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참 모르겠고 근데 뭐 머스크 테슬라 CEO도 트위터로 계속 도지코인을 펌핑을 시키는 주역이기도 하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 사실은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도지코인에 상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코인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직 그냥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나 보다 거래소 관계자를 모셔서 이 인터뷰를 했어도 그럼 도지코인을 왜 살려두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마도 저희도 잘 모르겠다 그럼 주니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도지코인 유명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하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에 뭘 종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근데 기준이 다 달라요 거래소마다 다르고요 다르다고 말을 하고요 당장 폐지 기준도 다르다고 하고요 사실은 정형화된 게 아직은 없고요 공시 같은 경우에도 정형화된 공시 기준이 없고요 거래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표준화된 정보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 기준이 뭐냐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을 할 것조차도 없는 거군요 서로 다 다르니까 그 기준 표준화와 어떤 그런 거를 법에다가 규정을 하자라는 건데 하세월이겠죠 아니 근데 이번에 특금법에도 9월부터 시작하는 특금법이라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데 그 특금법에도 예를 들면 상장이라든가 퇴출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한 얘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넣을 수가 없다라고 아 넣을 수가 없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상패하는 거 뭐 금융이나 금간만에서 이것도 뭐 제지를 하던가 또 뭐 규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말씀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우리가 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 왜요? 왜 그렇지? 법에 규정된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특금법은 애초에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춘 거지 어떤 거래소의 어떤 운영이나 상장 폐지 같은 그런 기준을 이제 규정해 놓는 법이 아니니까 자본시장법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특금법은 그러라고 있는 법도 아니고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은행 도장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은행맘이고 은행 위에는 당국이 있으니 결국 당국맘인데 하여튼 우리 마음에 들도록 잘해봐 규정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잘라보고 저것도 정리해보고 이제 이러는 과정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완전 추정인데 예를 들면 지금 분위기는 거래소들이 내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좀 까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이 돼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지금 퇴출이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추정인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야 네가 생각해도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안는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털면 지금까지 터는 거는 눈 감아 줄게 9월에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이런 짓 하지마 앞에 거는 너희가 손 깨끗이 씻고 과거에 했던 죄를 뉘우치고 들어오면 오케이 해줄게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닌가 저희 추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정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만 좀 여쭤보죠 언제까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퇴출되다가 내일 아침에 또 퇴출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아무도 할 수 없죠 밤 10시에도 공시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업비트라는 곳이 재승인을 받느냐 외부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우선은 그럴 겁니다 6월 안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되고요 케이뱅크가 6월 안에 네 뭐 그렇고 7월달에 이제 나머지 3개가 나머지 3개는 갱신을 해야 되고 그게 약간 1차 간문일 것 같고요 9월달 9월 말까지입니까 나머지는 9월 9월 중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등록한 이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심사의 결과로 몇 개가 합격하고 몇 개가 탈락할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겠죠 우선은 지금 정부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신고 수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서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고 실제 가서 현장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업계는 약간 이거를 사전 실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은행 실사도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장 실사가요 당국에서 지금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멈춰 있어요 우선 좀 겹칠 수도 있고 뭐 거래소 말로는 자리가 좁아서 다 올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하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그 이후에 정보 컨설팅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실사가 마무리되면은 실명계좌 이제 인증 그게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특금법상 하고 나서 이제 억건법 논의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일과해서는 6월달 중에 이제 법안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너무 이르다는 얘기도 많고요 네 한다면 이제 8, 9월 한다는 이제 또 대선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국정감사 시즌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우려는 있어서 좀 대선 이후에나 이게 억건법 논의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차치해두고 우선 이거부터 생존을 위한 이 결과만 좀 지켜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정말 근데 또 좀 다들 그러는 게 말을 하는 게 또 지금 이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네 벌 때는 규제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한창 이제 펌핑이 돼가지고 어떤 크림이나 하루 2000% 오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즉 그런 거에서는 이제 다들 즐겼죠 근데 물론 선예의 피해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고 사실은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좀 그래서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비아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돈을 번 거고 또 이렇게 돈을 잃을 줄도 그것도 너의 책임이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 상장페이지가 됐으면 그거는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건 내 코인은 오케이 그랬다고 쳐 저 코인은 왜 살아남았는데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 그 코인에 비해서 내 코인이 나쁜 게 뭐야 라고 할 때 어떤 설명을 해줄 거냐는 걸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뭐 내부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대웹이라고 하고 뭐 답답하네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진짜 답답하네 공개할 의무도 없고요 공개할 의무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인 거 가봐요 지금 이제 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좀 취재하면서 아쉬운 건 이거를 이제야 하려니까 참 시장이 계속 크고 있고 또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넣을 때 어떻게 시장이 튈지 모르는 좀 되게 좀 네 상황이라 사실은 시장이 작을 때 영향이 적을 때부터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 해드리죠 네 평범한 경제 뉴스에 그 이면을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는 3프로투비 백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조준영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첫 화라고 들었는데 마루타로 잘 참석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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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